아니 멤버들 치료를 해달라 그러면 안 해줘! 와우, 쏘 뮤리뽀! 뮤직뱅크 왔습니다. 나도 화장하고 잘 거야. 근데 우리 화장하고 잘 때쯤 애들 올걸? 어. 맞죠? 그래서 잠 못 잘걸? 응. 으악! 이제는 왔어요. 근데 진짜 이쁘게 나온다. 자, 그러면 거울샷으로 언니 어때요? 봐봐, 얼마나 나오는지. 진짜죠?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해주시고요. 도연님, 마무리해주세요. 제발 보채질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절대 보채질 않아요. 힘들어요. 아뇨, 알겠습니다. 네. 유튜버랑 같이 스케줄하기 힘들다. 감사합니다, 여기. 슬기네 이따가 메이크업 바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보세요, 그냥. 전 왜요? 얘는 마음껏 보세요. 쫄김이 한 없어요. 여기는 뮤직뱅크고요. 빌라 리허설하고 밥 먹고, 나머지 친구들은 각자 집에 가서 메이크업을 하고 오고, 여기 이제, 노 땅들. 음? 음? 나이 이제, 딱 여덟 명이잖아. 저희 댄서가. 여덟 명인데 딱 네 명, 어린 네 명은 열심히 움직여서 집에 가고, 이제 나이 먹은 네 명은, 이제 움직이기 싫어서, 이제 여기 남아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나 먹네. 여기서 제일 막내는, 저기 유슬기. 그 다음. 그 다음 나. 그 다음 정리. 왕언니야. 그 다음 저기. 왕언니야. 여러분 아시죠? 3학년 2반 언니. 그니까 수만한 거. 난 3학년 1반. 얘 30살. 슬기 빨리 화장해라. 저요? 응. 제도 못해, 제도 못해. 민영이도, 민영이도 여기 일반 출연해. 민영이는 그 경험이 많아. 네, 또. 진짜 민영이 다리 좀. 오, 네. 오, 네. 오, 네. 소연한테 자리를 뺐자. 야, 나 약간, 태닝 메이크업 같지 않냐? 어? 언니 오늘 약간, 언니 오늘 약간, 약간 섹시해요. 언니 섹시해? 네. 언니 볼터치 좀 많이 쓰셨어요, 오늘. 어. 이거 약간, 좀 이제 글루시한 걸로 좀 써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랬어. 어, 언니 저도 빌려주세요. 진짜? 네. 네 피부에 맞을까? 그래, 그래, 그래. 지금 해라, 지금. 지금? 응. 아, 꺼내야 되는데. 꺼내야 되는데. 꺼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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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던 건데, 이거 스틸라헤븐스 휴라이터 브론즈. 요렇게. 요걸 제가 썼거든요. 약간 태닝 메이크업처럼 약간 좀 돼있어. 약간 좀 섹시한 뭐 그런 거? 예뻐요. 저 대신 생각네. 니한테 좀 어울리겠다, 야. 이거 예뻐. 이거 예쁘다, 진짜 예쁘다. 대박이다, 이거. 나 지금 약간 메이크업 좀 괜찮거든. 메이크업 많이. 언니 근데 지금 예뻐요, 진짜. 언니 오늘 약간.. 오늘 약간 립도 약간 주근 색깔에서 그런가? 오늘 약간 그런 뭔가 섹시한 느낌이에요. 오. 고맙다, 얘들아. 어때? 예뻐요, 언니. 빨리 지키. 고맙다. 고맙다. 어, 왜 나는 언니처럼 이렇게 빤딱빤딱 안 하지? 그런 것 같는지 분명히 언니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언니. 빨리 해주세요, 언니. 그럼 그렇게 바른다고. 어, 언니. 세게 발랐어. 아, 딱 징. 아, 기다려. 하하하하. 이거만내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대박, 진짜 너무 예쁘다. 아아. 일단 고을 딥. 고을 딥. 제시 댄서분들은 하나씩 다 입사는 그 귀걸이 맞나요? 어, 이거 댄서들한테 인기, 프로만내 인기 제일 많은 거. 솔직히 그건 인정. 진짜 그건 인정. 이거 목걸이인데, 제가 여기서 목걸이를 해볼까요? 이거 색깔도 잘 안 변한데요, 고을 딥. 어, 색깔 안 변해야지. 여기 프로만내 사장님이시거든요. 아, 색깔으로? 근데 저희 진짜 다 이뻐가지고 댄서들 다 사요. 여기 지금 이거, 이게 있어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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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언니. 이거 하니까. 얼굴도 작아 보이는데요? 언니, 얇아요. 원래 작은 것도 있어요. 맞아요. 언니, 오늘 목걸이를 그냥 얇은 거 하고, 귀걸이를 그냥 포인트를 주는 게 낫게. 알겠다. 진짜 예쁘다. 아, 우리 댄서게이 그거, 이청아. 왜 이청아예요? 이청아 삶았잖아. 삶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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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아하고 백제이용? 어. 아마 한 명 더 했었는데. 어, 누구 있었어. 아, 지수, 지수. 아, 지수, 지수. 아, 지수, 지수. 어, 지수 좀 있다, 지수 있다. 지수 좀 있다, 지수. 감사합니다. 지수, 지수. 지수는 우리 수지 거 같이 했을 때 거기에 댓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아니, 나와도 돼요, 잠깐. 얘. 얘. 얘 놈의. 진짜 올랐다. 근데. 닮았어, 닮았어. 아, 뭐지? 오늘 진짜 예쁘다. 뭐지? 왜 카메라 드라이던 거 같은데? 나? 아, 아니, 아니. 나, 아니, 아니. 나, 아니, 아니. 나, 아니, 아니. 나,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언니, 근데 저는 언니의 이 메이크업이 너무 좋아요. 나. 언니가 철동이에요. 나, 아니. 나, 나, 나. 애들 다 와야지. 나 이렇게 그 아까 네 명. 맞아. 너 딱 네 명. 너 딱 네 명. 너. 야! 언니, 저도 포함이에요. 그래도 너 여기서 막내잖아. 우리 막내 슬기. 니란 애랑 중간. 저는 항상 어디 가나 중간에. 나도 중간에. 알았어, 그만해. 죄송합니다 언니. 죄송합니다 언니. 죄송합니다. 나도 사이오 바꿔 말아서는 중간이야. 저는 사이오 바꿔서는 막내의 라인. 나 중간. 나 항상 중간인 것 같아. 빛나가, 빛나가 지금 반지 샀거든요. 여기. 제가 반지를 한번 구매를 해보았. 잠깐. 근데 이 모니터 한 번 더. 네, 이거 보자. 어, 야. 빛나가 산 반지는. 누누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지컬 무빙 체인 반지고요. 이거 체인이 움직이, 안 움직인다. 왜 안 움직였니? 아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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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제품은 프로만네 제품이고요. 서지컬 무빙 체인인데 서지컬. 알겠어? 알겠어? 이거 잘못했어. 아, 이렇게? 모르겠고 신기해. 프로만네 브러셔와 함께. 야, 호요. 오오.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기요. 안녕. 우와. 왜 나 치료를 안 시켜줘 너는? 그래. 왜 안 치료, 나 자꾸 열어나? 여기, 여기 출연되고 있어요. 우와. 안녕하십니까? 우와, 멋있다. 와~~ 멘토에 치료 하나 달라고 그러네 안 해줘 와우 카메라 좋네 괜찮아? 언니? 와우 쏘 뷰루퍼 혜진 오늘 뭐하고 있어? 뭐 찍고 있어? 그냥 되게 한 거 찍고 있었어요 언니 암튼 여기 뭐였지? 너꺼? 프로반들 최혜진 아니 이름은 알지 그냥 없어 그냥 최혜진이었니 최혜진 유튜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자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해 해도 되나요? 아무튼 프로반들 브러셔랑 그냥 이쁘게 하면 홀로그램 패키지 안에 밤새가 들어있어요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미안해 내가 이런 걸 좀 훅크를 잘했는데 이 친구가 내가 밀거든 이 친구 그때 솔직히 말해 상대 좀 살살 밀었는데 컨셉이지 그게 컨셉이지 그게 이렇게 밀다가 너가 오버하는 거잖아 아 믿는 거 이렇게 일요일 cooperate 여행 지izable 인물 pot 내가 얘가 너무 세게 밀어요. 야 원래 이 니가 안무 짠 거잖아. 누가 짰어? 얘가 짰어. 더 세게 밀으려면.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열 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로다가. 이쪽에 있어요. 봐가지고. 너가 이쪽이지. 네 이쪽. 야 이쪽. 쭈어. 쭈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얘가 조금 오바를 해. 오바를 해. 방금 쩌쩌쩌쩌쩌. 언니 일단 진짜. 근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 이게 더 우기잖아 방송에서. 그치? 근데 얘가 어깨 이렇게 더 해 이렇게. 이렇게 해. 오바하지 마 너. 야 오바하지 마. 오바하지 마. 아 춤은 그렇게 쓸면서 오바하지 마라 하신다고. 오바하지 마라. 네. 한국 사운드야. 오바하지 마. 이제 온상을 갈아입고. 카메라를 그냥 갈아입혀줍니다. 연희는 지금 저 따라 나왔고요. 진짜? 야 니오팔스가 내 진짜 작다. 혜지위크 출제했는데? 하하하하. 니오팔스가 내 진짜 작다고. 우리. 나오는 거야? 봄블랙 화이팅! 봄블랙 영화장. 카메라만 나오면. 카메라만 있으면 최고 이상 홍보하고 가. 봄블랙. 살아갑니다. 오늘 누구 거 하러 왔죠? 오늘 누구 거 하러 왔죠? 저는 소유 거 하러 왔죠? 가라 가라 가라고 가라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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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아 그거 표정 소름 나는데. 야. 파이팅 도리. 알았어. 근데.. 윤팔인데. 윤팔 머리 잘 핀다. 제법. 왜냐면 볼륨을 숨어서 내 머리를 피해드리면 좋네. 와.. 사실 안주현이랑 다르네.. 안주현 그때 폈을 때 완전 그런지 알지? 쫙! 어떡해!! 흐흫흫흐흣 난 볼륨 못 살게. 흠흐흣. 다행이다. 약간 만 이렇게. 언니한테 안 해서 다행이다. ically. 흐흐흐흨. 축하해. 로것도. 빛난 뭐라고? EXA가 안했다. 오늘 안 대도 살인까 봐야죠? 빛난 얘기 하나도 못 들었구야. 더우세요? 네, 이 완벽주의자 볼륨 조금만 살려주세요 와, 덥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언니, 저 언니 유튜브 봤어요 Q&A도 보고 다 봤어 보나 보니까 다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봤어? 이번에 올린 거? 어? 이번에 브이로그 올린 거 봤어? 어, 봤는데 저 다 봤는데 네 댓글 봤나? 댓글은 안 봤어요 댓글 보면은 거기서 네가 잠깐 나오는데 뉴페이스 다이디 났어 뉴페이스 다이디 가르쳐주세요 뉴페이스 성함이 뭐예요? 뉴페이스 뉴페이스 계속 꺼려졌어 시크한 뉴페이스 주연이 인기 쩔어 주연이 댓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댓글 하나도 없는데 진짜 얘가 분량 거의 한 80이었거든 근데 주연이 댓글 하나도 안 나오려고 안녕하세요 다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연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기분 상향이 안 나와서 안 나와서 네, 귀에 삐졌다 그래서 아 근데 하나 있긴 있었다 아, 큰일 났어 아, 큰일 났어 주연이 댓글 맞다 아, 됐어요 언니? 진짜 댓글 맞다, 내한테 언니가 닐을 수고하잖아 그거면 됐죠 뭐 저 한 명만 돌아요 진짜 똥을 씌웠어요 언니 똥 씌워가지고 아유 언니 아침에 다래끼 난 거 어제 다래끼 난 거 보여줄까? 언니 근데 괜찮네요 다행히 아니, 이랬다 아침에 이렇게 너무 아픈 거야 언젠틀 하고나는 게 이렇게 좀 풀리던데 근데 여기에 되게 부어가지고 지금 메이크업으로 좀 가리긴 했는데 남자 진짜 생활 슬기 생슬? 야 생슬 좋다 생슬 난 생슬 좋아한다 아, 진짜요? 생활 슬기 이따가 변신해서 올게요 변신! 연결이 되지 않아 너네 보면 또 화장하고 싶단 말이지 저 또 화장을 하고 싶단 말이지 아, 옆에 더 고파 응 어, 나 고시락 줬으면 좋겠다 뭔데? 간식? 소파, 소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소파 마이러 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안 찍고 있는데 이제 찍고 있는데 여기다가 넣어줄라 있는데 심심해 내가 나중에 방영장 꺼줄게 젖은 머리 오,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될 겁니다 첫 출연이시죠? 오늘 컨셉 젖은 머리인가요? 젖머리 젖머리요 젖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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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제로 화면 범위 젖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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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젖머리 또 시작이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유 안무팀입니다 소유 됐어요 젖머리 다 끝나고 이제 카메라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분 안에 올라갈 것 같아요. 뒷머리를 어떻게 고정하냐면 춤출 때 여기 꼬리지로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실핀을 꼽아서 스프레이를 쫙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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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팁! 뭐였어 근데? 이거 하고 밑에 구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구독! 해트! 제가 뭐하다 이거 했냐면 허트가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또 없나 해서 만든 게 이거였어요. 정말 잡다는 생각이지만 근데 약간 어려운데 좀 약간 기발했어. 그게 좀 귀엽지 않아요? 좀 다른 하트에 비해? 귀여워요. 이게 좀 크지 않잖아요. 귀여워요. 에? 크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배워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른쪽은? 어 이거는 오빠들 방. 오빠들 방. 여기서 풀어?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풀어서 오빠들 방. 아 오른쪽은 어떻게 돌린 거야? 어 그러면 아 이렇게? 어 우리 썩을까요 아니면? 어 그럴까? 이거 해야되면 야 오쏘 나나 이렇게 하면 돼? 오쏘 나나 이렇게 하면 돼? 오쏘 나나 손만 해? 이거 오쏘 나나 돌려? 네. 오쏘 나나 오쏘 나나 오쏘 나나 들어와 들어와. 아 안 들려. 아 씩 틀렸다! 안 들려. 여기서 여기부터 이로 오쏘. 일로 가 хочется 틀려볼까? 틀려볼까? 틀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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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둘은 지금 타면 체중도 있어. 타면 체중도 되게 많아. 자, 혜진이 원격이 폭파. 갑니다. 아, 갑니다. 아이고, 저거 저거. 아, 이상했어. 고마워.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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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nu-nuna-na-na nu-na-na-na like this oh na-na-na nu-na-na Aye ett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